지금 이 시간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뭐하러? 무슨 얘기고 뭐하고? 경쟁자의 책장들 왜 너는 합격해서 이제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? 너 합격 아니야 그치 지금 내 거 다섯 명에 딱 내 다섯 명 지원하고요? 근데 더 줄어들 수 있어 왜냐면 그가 마음 변할 수 있거든 꽃게랑 드시는 분 왜 내 거 가고 싶어? 타깃이 몇일까? 커피 하나 더 날래용 커피 두 잔 할래용 커피 세 잔 할래용 커피 네 잔 할래용 커피 한 잔 할래용 커피 두 잔 할래용 커피 세 잔 할래용 어제 나 유튜브 라이브 했는데 봤어? 내 유튜브 라이브 봤어? 응 카톡 방에 올라왔잖아 금 닥터 라이브 중이라고 오오 하고 안 봤지 뭐 했어? 내가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니야? 내가 언제 내 거 보라고 강요했어? 지금 가서 유튜브 봤는데 유튜브 봤어? 응 내 거 봤구나 금 닥터 봤구나 아니 그거는 스타크래프트 나는 강요 안 해 강요 안 해 스타 스타 유튜브 봤어 스타 유튜브 나 라이브 한 번 들어오긴 했어? 어? 강요 안 해 강요 안 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왜 안 봐? 아 왜 안 보냐고? 응 왜 안 봤어? 네가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하면 볼게 내가 스타 유즈맵을 해야 네가 내 거 봐주는 거야? 그럼 나 요즘 유튜브랑 그거 밖에 안 봐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 유튜브를 해봐 자전거 유튜브를 해라 나한테 응 그 액션캠 달고 진짜 자전거 보고 있네? 자전거 타는 거 진짜 스타는 자전거 안 보고 있네? 응 쳐봐 금 닥터 어? 쳐봐 금 닥터 금 닥터? 응 어 응 구독은 했네 내가 뭐 강요는 안해 잠깐 잠깐 클릭해봐 한 번도 안 봤네? 보면은 부산 이후로 3개나 올렸는데 3개가 다 안 봤네 강요는 안하는데 와 이거 뭐냐 이거 손이 내 손 같은데? 내 손인데? 내 손이냐? 갑자기 왜 틀어 어? 재미없어 어? 어? 랩 습 거 넌 샘 자, 돌아왔습니다. 잘하셨어요. 들어가게요. 제 손목이 하나, 둘, 다시 한번 하나, 둘, 셋, 오케이. 한 번 더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감사합니다. 잘하셨습니다. 환자 한 명이 형 잠을 못 자게? 환자 한 명이? 그 환자가? 그 환자가? 너야? 나야? 내가 형을 잠 못 자게? 응. 난 환자가 아닌데? 내가 왜 형 잠 못 자게? 그런 거 바로 뭐라고 하잖아. 뭐라고 해? 인사이트 같다. 고맙습니다. 거짓말을 많이 해 주신 게, 내 눈이 안 와요. 감사합니다.